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포코 오늘의 이벤트는 핫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팀 3명의 브로러만 모두 가운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래쪽 핫존에서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점유율 약 10%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브로러가 접근해서 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명의 브로러가 합동해서 전출을 끌어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팀 엘프리모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효과적으로 결수를 충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율은 63대 41로 20%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6쪽 핫존을 차지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상대팀 패니 브로러가 이쪽에서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5% 차이로 좁아집니다 우리팀 엘프리모와 함께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점유율 80% 달성합니다 약 15% 승리까지 10% 남았습니다 약 15% 승리까지 10% 남았습니다 7% 남았습니다 블루팀 승리까지 1% 블루팀 승리합니다 승리로 꿈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